빛을 찾아라 깜깜한 어둠 어둠은 무엇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아하! 바로 빛으로 밝힐 수 있군요.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빛을 찾아볼까요? 아직은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에요.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바로 태양이군요. 태양이 아침이 되어 떠오르고 있어요.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 세상은 환해지지요. 태양에 아주 환한 빛이 있군요. 태양이 있는 하늘에는 또 어떤 빛이 있을까요? 태양이 다시 사라지고 밤이 되자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네요. 아, 별에도 빛이 있네요. 별보다 더 크게 반짝이는 빛이 하늘에 또 있네요. 바로 달이에요. 달도 환한 빛을 내고 있네요. 아하! 아주 조그만 빛을 방금 찾은 것 같아요. 어디에 있지? 아, 반딧불이에요. 작은 반딧불이 빛을 내며 날아다니네요. 빛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기에 빛이 보이는데? 아, 가로등이네요. 길가의 가로등에도 빛이 있군요. 그러고 보니 저기 집들 창문에도 빛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밤이 되자 사람들이 전등을 켰네요. 집에 있는 전등에도 빛이 있군요. 길거리 간판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보이네요. 여러 가지 빛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서도 빛이 나지요. 빛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빛을 찾아보고 싶나요? 아,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